오늘의 영상 포인트 일단 하나 됐습니다 얼마 뜨면 얼굴 가냐고? 야 내가 이거 20억 되면은 신나가지고 캠 들고 그냥 빨개 벗고 아파트 밖에 돌아다니지 않을까? 어디 뭐 뉴스 같은데 올라오면 그 전주 아세요 뉴스에서 봅시다 그럼 즐거워 어우 떨리는데 이거? 자 포인이 안 돼서 망했으니 복권이라도 돼 보자 라는 마인드로 방송 켰습니다 아 뭘 실패하길 바랍니다 시작하자마자 초치네 그러면 일단은 캠을 좀 켜고 한번 방송 해볼까? 아 무섭네 야 이거 박스 빼고 이거 나 방송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나 너무 무서워 잠깐만 오 됐지? 어우 나 너무 무서운데? 야 까딱 잘못하면은 바로 방송사고 하냐 이거 카메라 뒤집어지기라도 하면은 큰일 나 그냥 혹시라도 이제 생방송 중에 캠이 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미 캠의 원래 위치가 여기였다 라는 표시용으로 가져온 할아버지 상겁니다 아 매니큐어 지금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김딸이 색채를 준 거예요 2등 당첨되면 저랑 단틴한다 하면 오만키읏 하 딜레마 빠지게 하네 아닙니다 로또는 복권은 친구끼리도 사주는 거 아니야 경건하게 이제 100원짜리로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만 믿는다 어우 이거 얼굴 반사되는 거 야 큰일 할 뻔했네 야 나 너무 깨끗하게 닦았네 물티슈로 허허허허 참고로 이거 좀 긁힌 게 몇 개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김딸이 조금 긁어놔가지고 이거 먼저 할게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지? 아 이 그림 두 개가 일치하면은 여기는 금액이 맞는 거구나 오케이 해봅시다 꽝 얼마였는지나 보자 야 2만원은 당첨 안 돼도 돼 2만원 할 바에 조금 더 기 모았다가 1억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지 첫발이 끝발인데 이거 너무 불안한데 그 왼쪽 오른쪽 둘 다 회색 긁으면 당첨돼도 못 받는다고? 뭔 소리야? 아 이거 헐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해놨어? 상어 치우자 상어가 초점 가져가는 듯 아 이거 내 목숨줄인데? 그러면은 카메라를 조금 더 가까이 해볼게요 오 오 잡혔다 에이씨 좀 더 가까이 해야 되나? 오 이러니까 잘 맞는다 갑시다 야 더 집중도 잘 되고 좋지? 아 근데 이거 동전으로 긁기가 좀 힘드네 아 이거 이렇게 안되나? 잠깐만 오히려 맨 위에 있는 게 아이씨 야 이거 100원짜리가 너무 느리게 긁어진다 500원짜리로 갈게요 1100만원 1억원 낮은 금액부터 또 갈게요 아 그래도 옛날에 4000원 정도는 잘 됐었는데 본전? 에쌰 아이고 드디어 첫번째 당첨이 당첨된거는 왼쪽으로 따로 빼놓을게요 쭉 777에 만약에 10억이 나오면은 이거는 되지 않을까? 뭔가 느낌이 오 1억도 나쁘지 않지 20억 나오면은 일단 김딸한테 용돈으로 2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 돈은 이제 제 통장으로 비상금으로 넣을겁니다 김한혜는 지금 방송 안보고 있으니까 꽁쳐도 모르지 않을까라는 행복해로 어우 이렇게 안맞았나? 야 이렇게 천하에 재수가 없는 놈이라고? 좀 막 한방에 긁는게 있으면 좋겠는데? 잠깐만 가위로 한번 해봐? 오 야 이거 얼굴이 너무 잘 보이겠는데? 아 그걸로 긁히겠냐고 야 야 줘봐 아 이게 긁히겠냐고 이거 김딸 장난감으로 나무조걱이거든요 이거? 근데 이게 긁히겠냐고 신고생하셨습니다 퍼시팅 2천원 감사합니다 계절.. 계절 긁히는데? 뭐야 뭐야 이거 김한혜 이거 해봤니 너? 뭐야 이거 개.. 개 깨끗해 그 와중에 깨끗하게 탈락 아 이거 이러면 못봤냐? 곤란한데 이러면은? 아 이거 10억 되는 종인데 이거? 와우 이거 봐 이 정도면 봐주지 않을까? 그래도? 그 학생들 OMR카드에 컴쌓 살짝 한 절반 정도 삐져나가도 그거 인정해주는데 야 이거는 5%? 그 정도 긁혔는데 아 억대만 안 돼? 아 뭐야 아 긴장했네 많은거만 쪼면서 까는게 더 쫄깃쫄깃다 그게 더 쫄깃쫄깃해? 왜 뭐 만두피니? 씨 쫄깃쫄깃 우리 타짜부금 틀고 긁어보자 분위기는 해야지 타짜부금 틀면은 그 저작권으로 제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2부를 해드릴게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 왜 안 맞아? 카메라한테서 초점 한 장 그리고 나한테 밑에 있는 거 다섯 장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? 뭐야 맨 밑에다가 깔아놓고 시청자들한테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런 계획 아니야? 백은 들지마 서머가지 날아가 본게 햄마가 이리와 준비됐어? 까볼까? 따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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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짝짝쿵짝짝 따라리리라리라 으 사쿠라네? 사쿠라요?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야 이거 지금 그림만 맞춰가지고 한다고 한 얘기 꺼낸 뒤로부터 씨 하나도 당첨 안되고 있어 니 누구야 니 암살자지? 맞았당! 이거는 킵해둘게요 이 위쪽에다가 드디어 하나 맞았다 그냥 그 돈으로 주식 사라고? 주식 살 바야 인마 화성 갈 거니까 아 참 이제 못 가지 집중해서 된다는 마인드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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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갑자기 오는데? 오 됐다 됐다 일단 하나 됐습니다 얼마 뜨면 얼굴 가냐고? 야 내가 이거 20억 되면은 신나가지고 캠 들고 그냥 빨개 벗고 아파트 밖에 돌아다니지 않을까? 어디 뭐 뉴스 같은데 올라오면 전주하세요 어디야 어디야 그치 오늘 너무 가까워 부담스러워 안녕하세요 너 손톱 색칠했니? 예 어? 예쁘다 내가 응원해줄게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유 가 가 가자 가자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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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세를 예 워후 에라 이씨 에? 왜? 당첨됐다고? 뭔 소리야? 야 내가 그렇게 바보인 줄 알아 니들? 뭐 어디 안 됐는데? 이 얘네들이 나를 어? 그 독방 노인 취급하려고 그러네? 야 다음 것도 안 당첨이여 야 다음 것도 안 당첨이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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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야 어디? 이거 이거 덜 깠잖아 이거 아 아 아 야 아이코 이런 아 나 슬슬 지쳐 왜요? 국자 아 비상한 도구를 자꾸 줘 왜 그냥 국자를 주네 아 어 이거 좋은데? 결과는 안 좋지만 아 쉽지 않네 어 아 됐네 아 요즘 잘 안 보여 빛이 반사돼가지고 빛의 반사 보일의 법칙인가 뭔가 하는 거 최소 16,000원이니까 아 뭐 기.. 아이 부피 어쩌고 알았어 아이씨 아이씨 이거 지금 아는 사람들 다 중딩이야 왜냐면 내가 중딩 때 이거 배웠거든 다 중민이지 맞지? 개정이 형 대머리 ㅅ새끼야 아예 멀리 치워버려져요 섞일까봐 불안해요 아냐 아냐 완전 다른 곳에 놓고 있어 안 된 거는 지금 고의 상자에다가 잘 보관해 놨고요 된 거는 그냥 앞에다가 널버려 틀어 놨습니다 아 이 사람들 나를 막 허당으로 보나봐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데 마지막이다 경건한 마음으로 갑니다 다행 원래 최후의 최후까지 모르는 거야 99%의 확률로 질 수도 있고 1%의 확률로 이길 수도 있는 거야 1%의 확률로 이기는 자가 되겠.. 아이씨 안 돼 만원 안 된 거 쪽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근데 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된 거를 내가 여기다 버리겠냐고 갑시다 안 됐고요 맞아 안 됐죠 안 됐죠 왜? 됐다고? 3번 지금 지나갔다고? 아 봐봐 여기 있잖아 이거 어 뭐야 야 여기서 봐봐 이거 보이냐고 내 무릎에 앉아봐 뭘 무릎에? 봐봐 보여? 보이냐고 딱 가리네 그치 자 당첨된 게 하나 둘 셋 오케이 12개입니다 당첨된 게 마지막은 주걱으로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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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지 2,000원 하나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 그치 넵 아 오케이 여기서 나오는 돈들 다 기만해 줄게요 오케이? 일단 내가 깔게 간다 설마 여기서 진짜 억이 나오겠어 다행이다 2,000원 4,000원 오케이 그러면 동전으로 가자 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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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봐도 글씨 글씨 폰트가 엄청 크거든 아하하하 야 2,000원대도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네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이다 이거 되면 진짜 진짜 나 문 잠그고 바로 쨘다 얘 또 폰트 크죠? 개크죠? 계산 한번 가보자 오늘 얼마 벌었는지 2,000원 4,000원 6,000원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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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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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10만원 사비 써서 용돈으로 사용해가지고 얻은 돈이 4,000원 6,000원 8,000원 12,000원 14,000원 10만원 써서 14,000원 벌었다 똥 보여달라고 자 똥이요 이것들이 다 똥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간다 가보자 3줄 가보자 3줄 총 5줄이니까 아 어떤거 하지? 맨 위에가 10억 나올 확률이 꽤 높더라고 자 제발 셔트만에 가자 2번 남았다 세번째나 네번째가 삘인데 3번 가봐 가자 야 이 미친 아 이 확률이 이게 안된다고? 아 네번째일까? 두번째일까? 아 어쩌지? 오케이 4번 3번 4번이었으니까 감사합니다 2,000원 감사합니다 잠깐 나 손 좀 씻고 와가지고 2부 그 음란 마귀 월드컵 좀 한번 해볼게요 아 뭐야 진짜 개 깜짝 놀랐네 잠깐만 야 내가 유튜버러서도 이거 제재해 뚜뚜뚜뚜뚜 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 하 invari 꽉